레디, 센트, 스틱! 레디, 센트, 스틱! 안녕, 친구들! 이번 시간 너무나도 앙증맞고 귀여운 인디언 글럽스 만들기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어린이용 비닐장갑 한 쌍 인디언 픽츄스 책에 포함된 도안 더블사이딧 테이프 양면 테이프면 충분해요. 스텝 1. Get ready 준비물인 어린이용 비닐장갑 한 쌍 열 꼬마 인디언 그림들 양면 테이프를 빠뜨리지 않고 잘 준비해둡니다. 스텝 2. Take out the pictures 각각 다르게 생긴 열 꼬마 인디언 친구들의 얼굴을 그림에서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레 톡톡 뜯어내 책상 위에 잘 올려둡니다. 스텝 3. Tape the pictures 양면 테이프를 적당한 크기로 열 개를 잘라서 열 꼬마 인디언 친구들 얼굴 뒤에 각각 잘 붙여줍니다. 테이프를 떼어낼 때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엄마나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스텝 4. Stick the pictures 열 꼬마 인디언 그림 위에 붙인 양면 테이프의 접착면을 비닐장갑 열 손가락 끝에 콕콕 잘 붙여줍니다. 스텝 5. Wear the gloves 짠! 열 꼬마 인디언 친구들 장갑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얼른 두 손에 샥샥 껴볼까요? 그럼 이제 멋지고 귀엽게 만든 장갑을 끼고 Tell Little Indians 노래를 다 함께 즐겁고 큰 소리로 불러볼까요? 모두 함께 sing with the gloves 1, Little, 2, Little, 3, Little, 3, Little, Indians 4, Little, 5, Little, 6, Little, Indians 7, Little, 8, Little, 9, Little, Indians 10, Little, Indians, Boys Ready, set, sing Ready, set, sing Ready, set, sing